현지 시간으로 19일 저녁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이날 저녁 리커창 총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시종일관 유엔 사업에 적극적인 지지자이고 참여자이며 유엔 헌장 취지와 원칙에 결연한 수호자라고 밝혔습니다. 리 총리는 중국은 각 측과 마음과 힘을 합쳐 힘이 닿는 데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며 세계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리 총리가 제71차 유엔 총회 계열의 고위급 회담에 참가한 것을 환영하고 나서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발전 등 중요한 의정에 적극 참가해 남남 협력을 추진하고 국제 평화 유지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또 중국 측과 계속 밀접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